이것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날은 친구 A와 함께 조에스 씨의 심령 스팟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카스가산 성터 등을 탐험하고 마지막으로 민어와트의 심령 스팟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어와트의 심령 스팟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국도 8호선에 있는 고즈 터널 위에는 화장터가 있으며 귀신이 붙었다는 마리아상,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 호텔 21st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능선 쪽으로 올라가면 심령 사진이 찍힌다는 소문이 있는 폐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또한 이 민어와트이에는 방공 두건을 쓴 여자의 영가가 나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동안 국도를 달리다가 바로 문제의 고즈 터널에 다다랐습니다. 이 터널도 심령 스팟 같다. 그러자 A가 그러냐? 그냥 보통 터널 느낌인데? 터널을 지나봤지만 분명 이렇다 할 특별한 무서운 느낌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 터널 위로 아마 폐화장터가 있는데 거기도 위험하대. 터널은 솔직히 미묘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다음은 민어와다의 고개를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터널을 다시 한번 돌아간 뒤 중간에 좌회전해서 고갯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조금 지나자 바로 호텔 21st 건물이 보였습니다. 맞아 맞아 인터넷 정보에선 이 호텔도 나온 것 같아. 그래? 하지만 폐화 같지가 않네? 그 호텔은 영업 중인 호텔이라서 아쉽게도 잠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 반대편에는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와 정보대로 진짜 화장터가 있었어. 개무섭다. 이 화장터는 아까 고즈 터널의 바로 위에 있어서 그게 원인으로 호텔이나 터널에서 심령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운 화장터 부근을 지나가는데 길이 둘러 나뉘어진 Y자길로 나왔습니다.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음... 아마 왼쪽 같은데? 처음 온 곳이라서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몰라 그냥 왼쪽길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길은 급커브길이 계속되는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고개의 커브길이 있는 부근에서는 방공 두건을 뒤집어 쓴 여성의 영가가 나온다는데 특별한 아무 일도 없이 정상까지 올라가니 갑자기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코이노 히로바 같았습니다. 주식의 광장이란 뜻이죠. 제가 인터넷 정보에는 분명히 정상 어딘가에 폐 레스토랑이 있던 곳 같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 채 한동안 차로 헤매다 보니 테니스장 안에 삼각형 지붕란 흰 건물이 전방에서 보여왔습니다. 드디어 찾던 폐 레스토랑을 발견하고 서둘러 차를 세운 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건물은 삼각형 지붕의 서양풍 느낌의 건물이었습니다만 생각했던 느낌과는 다른 꽤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로 몇 장의 폐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폐허 바로 옆에 오래된 느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화장실도 신경쓰였습니다만 일단 앞에 있는 폐 레스토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를 놔두고 혼자 한동안 폐허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A가 얼굴색을 바꾸고 엄청난 기세로 이쪽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그러자 A는 새파래진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A말로는 제가 폐허 사진을 찍고 있는 동안 혼자 폐허 옆에 있는 테니스장의 공중화장실 쪽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돌아보던 중 갑자기 반대편에 있는 여자 화장실 쪽에서 화장실 문이 닫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진짜? 그 말을 들은 저는 바로 확인해보자며 이번에는 저와 A 둘이 화장실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A는 조금 겁을 먹은 것 같으면서도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조심조심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만 거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사람이 있는 기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 하지만 아까 분명히 문 닫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화장실은 어딘가 분위기가 무겁다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좋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때 촬영했던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폐 레스토랑을 촬영했던 사진 중 하나에 하얀 구체 같은 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아쉽지만 그 사진은 분실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소문은 진짜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얼굴이나 그림자 등이 찍혔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웠던 건 그 폐 레스토랑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화장실입니다. 그때 A가 들었다는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건 대체 뭐였던 것일까요 설마 과거에 그 화장실에서 사건이나 극단적 선택 같은 게 있었던 건 제멋대로 상상해버리고 맙니다. 아니면 역시 그 폐 레스토랑이 원인이었던 걸까요 그렇지만 원래 이 폐 레스토랑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떤 소문 등이 있는지도 아예 모릅니다. A는 몇 년 지난 지금도 가끔 떠올리면 그땐 정말 무서웠다고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친구 A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왜? 여보세요? 있잖아 실은 전에 좀 위험할 것 같은 것을 발견했어. 아 진짜? 어떤 덴데? 어 폐화장실인데 거기 봉쇄되어 있어서 엄청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야. 이타 어때? 어 괜찮아. 그곳은 도야노가타 공원 근처에 있다는 폐화로 변한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바로 A와 함께 그곳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리즈에서 엄청 가까워서 순식간에 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폐화장실이 있는 곳은 큰 길 오른쪽 넓은 부지 끝에 위치해 있어서 좀처럼 차를 세울 장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차 세울 때도 없으니까 갓길에 세워놓고 걸어서 갔다 오자. A도 어? 그러네? 뭐 금방 돌아오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걸어서 그 장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폐화장실 바로 앞까지 가서 봤더니 그 섬뜩한 광경에 저도 모르게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폐화장실은 너무도 낡고 썩어 있었고 입구는 튼튼한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는 데다 틈새에는 부자연스럽게 TV나 자전거 나무판자나 쇠파이프 등 여러가지 물건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봉쇄돼 있었습니다. 대충 봐선 불법 투기일 거라고도 생각됐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모습이 이상한 겁니다. 그건 마치 뭔가를 봉인하고 있는 듯이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단단히 봉쇄되어 있는 겁니다. 우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막아놨어. 그치? 위험하겠지? 나도 처음 봤을 땐 놀랐어. 평소에 우리라면 바로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겠습니다만 왠지 이때만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뭘 할까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될 것 같은 너무도 좋지 않은 느낌이 났던 겁니다. 그건 A도 마찬가지인 듯 뭔가를 느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A는 이거 말이야 뭐가 보인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 맞아 여기 설마 과거에 무슨 일이라도 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 이 장소에 대해 조사해봤더니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봉쇄된 폐화장실은 실은 예전에 도이아노 레이크랜드라는 놀이공원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놀이공원 당시 화장실 사진을 봤지만 역시나 같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도이아노 레이크랜드는 어릴 적 몇 번인가 갔던 일이 있습니다만 어느새 폐쇄되고 완전히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제트코스터나 유령의 집 오락실 등 놀거리들이 많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섬뜩한 게 어째서 이 폐화장실만 철거하지 않고 남겨둔 것일까요? 철거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역시 이 화장실에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그 장소를 방문해 봤더니 폐화장실은 어느새인지 철거되어 흔적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큰 소방서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도현호가타 공원에는 빨간 옷을 입은 여자의 저주 라는 소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대체 뭔지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아무래도 빨간 옷을 입은 여자의 영가가 공원 여기저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걸 알게 된 저는 어쩌면 그 폐화장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며 제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도현호가타 공원에 나타난다는 빨간 여자의 영가 철거하지 않고 남겨진 봉쇄된 폐화장실 과연 이 두 개의 연관성은 있는 걸까 그리고 그 폐화장실에서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이 철거되어 버린 지금에서는 아쉽게도 확인할 방법은 없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두었다면 좋았을걸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도중 어쩌면 이라고 생각해 안되겠지 싶으면서도 시험삼아 로드뷰로 확인해봤더니 무려 예전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구글맵의 로드뷰에서는 과거 사진도 볼 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문제의 폐화장실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하얀 바리케이드로 단단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안쪽에 틈이 있고 거기에 TV나 자전거 등 여러가지 물건들이 채워져 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폐화장실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할 길은 없어도 조만간 다시 기회가 된다면 도야노 같아 공원쪽도 다시 탐험하러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감사합니다.